오늘 축하합니다. 보아씨의 월사탑이 이번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좋은 상 주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엠카운트다운 100회 특집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벌써 100회가 됐네요. 제가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한 제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100회 특집에서 저와 이끈은 후배들 소녀시대가 저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참 궁금하네요. 좋은 무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녀시대 화이팅! Here we go! Coming up! Coming up! Coming up! Coming up! Hit em up! Hit em up! Hit em up! Hit em up! 내 모습 그대로 1 and 2 Can you feel these powers and the groov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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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the boom boom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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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the boom 모든 게 너에게 여자가 여자가 맞서 가능해 수업 구멍이 넘어 구멍이 넘어 구멍이 넘어 구멍이 넘어 구멍이 넘어 Shut that thing Shut that thing Come on up I love that thing 나는 너인걸 누구도 대신 하지 마라 그렇게 만만 본게 넌 내게 아니야 내 모습 그대로 다가가고 싶어 이 노래가 차서는 여자를 기대하지 마 Coming up, coming up, coming up, coming up Heard it up, heard it up, heard it up Yes, baby, yes, baby, yes, baby, yes, baby Ah! Yes, baby, yes, baby, yes, baby, yes, baby 너무 가까운 알잖아 내가 원하는 건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날 어쩐 너라면 날 바꿀 수 있어 감춰왔던 날 날 하자 너 내 눈 안에 아마 불러야 지금 내 모습은 단지 어제 같은 모습대로 충분한지 내가 아닌 어린 얼굴 가르친 거라면 불러줄래 My name Don't wanna make it 내가 믿긴 데를 널 가지고 싶어 I got to make it 어설픈 어느 순간 빠져버렸어 이미 난 멈출 수 없어 보고 싶은 바깥은 항상 내 곁에 있어 너를 알게 되는 매일 기다리보고 내가 느낌대로 너를 가지고 싶어 With me I got to make it 너를 알게 되는 매일 기다리보고 I got to make it 어느새 알게 됐어 매일 같은 신 또 아직 못듯한 내일 들으며 살게 아주 조금만큼 모든 배고픈 현실 I got to make it 내가 느낌대로 너를 가지고 싶어 I got to make it 어설픈 어느 순간 빠져버렸어 이미 난 멈출 수 없어 I got to make it 보고 싶은 바깥은 항상 내 곁에 있어